국토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세계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시작된 민족고대의 새로운 도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계속되는 도전과 개척으로 세계 명문의 모델 글로벌 레지던셜 캠퍼스로 성장한 우리는 오성과학단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더욱 중요해진 국토균형발전의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혁신적인 학부개편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융합학문중심대학으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대학은 이학과 공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중위원가속기 등 타 대학에는 없는 유니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정책대학은 21세기 한국정부의 새로운 심장부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가정책의 이반, 집행,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정부행정, 공공사회, 통일외교, 경제통계 등의 분야의 첨단이론을 습득하고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 대학은 문화유산, 문화창의, 스포츠과학, 스포츠 비니스 등 인간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컨텐츠를 배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융복합 역량을 강화하여 전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은 체계적인 비즈니스 기초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영미, 독일 등의 지역학 이론과 비즈니스 이론 및 실무교육을 접목합니다. 이로써 응용력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융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과 지역 전문가를 길러냅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설립 2년 만에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66위를 기록할 만큼 뛰어난 교수진과 최고의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융합적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의 전문 약학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꿈의 개척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작가인 음원입니다. 최상태 예렎은 정상태 예렎은 최상태 예렎은 성능에도 세종 캠퍼스의 또 다른 이름은 찬란한 가능성입니다 최고의 실력과 뜨거운 심장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세종 캠퍼스의 도전 함께하는 꿈과 눈부신 성취 세상을 섬기며 세계로 도전하는 지성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크리에이티브한 도전이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대와 민족의 더 큰 내일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지금 이 순간도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계속하는 우리의 오늘 마침내 2025년 아시아 100대 대학의 비전을 이뤄낼 우리의 내일을 함께해 주십시오 고려대학교는 1905년 교육부국의 권학정신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1세기를 맞는 고려대학교는 이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를 양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야 세계를 변화시키는 고려대학교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에 위치한 세종 캠퍼스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윤복합 학문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세계를 무대로 역량을 펼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머물고 싶은 캠퍼스 구성원 모두의 가치가 활짝 피어날 사람 중심에 대하 전공을 넘나르는 창의교육과 실용연구를 이끄는 세종 캠퍼스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고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가 부르다 세종 캠퍼스가 답하다 미래의 꿈을 개척하는 지성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